자 오늘은요 오프라인에서 재밌는 게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에요 제가 비콘이랑 코엑스 갔다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샀거든요 초긴장 두근두근 폭발풍선 게임인데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나온 숫자만큼 이 풍선에 꽂아넣는거에요 막대기를 그래서 터진 사람이 벌칙을 받도록 하죠 풍선도 터지고 딱밤도 맞고 어때요? 이마도 터지고 풍선도 터지고 이마도 터지고 자 주사위부터 4번 한번 4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야 나눠 잡고 봐 자 두번째 두번째 따서기 나이스 잡고 해야지 이거를 두번째 두번 했어 굉장히 낙장부리 낙장부리 나는 나눠서 꼽으면 나는 꼽네 귀막기 없이 귀막기 없이 2 2 2 2 뭐야 5 4 5 5 5 5 이상 끝났다 자세 잘가요 잘가요 좋아하세요 끝났다 끝났다 잘가요 이건 도저히 잘 수가 없다 1 1 3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둘! 아, 나 다 먹을 것 같아. 아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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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진 거 봐, 왜? 잠깐만, 잠깐만. 아아악! 아아악! 마지막 같아, 마지막 같아. 나잇! 좋았어, 땅콩. 나잇, 좋아. 자, 이제 이마가 터질 시간. 좋아. 사잔하Allah. 바로 할게. 욽, 살살 spam realise. 아, 이제 한번만. 계셔ựcер 조용히 마시게 말씀해 주자. 바로 할게. 나야, 땅콩. 나 약해. 나, 땅콩, 나 약해. 나, 땅콩 Government. 손에 힘이 없어가지구. archaeological. 손 떼일꺼야? 평소, 감사합니다. young. 나랑해요. 알죠? 먼저 운동은 다섯 중에 desper cortisol이URASM 하하! 안밤던?! 끝!